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래는 유튜브에 구독자 정보 공개를 해놓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도움 주시는 여러 유튜버님들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계산곡입니다 현재 1탄 71명, 2탄 73명의 유친들이 포함되어 총 144명의 유친들이 홍보되었으며 오늘은 무려 87명의 유친들을 포함하여 총 합산 231명의 유친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두번 포함되신 분이 두분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컴퓨터는 아니네요 누구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영화도 소편은 히트치기가 어렵고 자동차도 후속 모델은 히트치기 어렵지만 어떻게 어떻게 풀튜닝에서 대박 라인업으로 정말 확실하게 홍보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쯤이나 여기 나올까요? 아마 나중에는 오람튜브 같은 구독자 천만 명이 훌쩍 넘는 사령관 유튜버 분들도 여기서 명단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살짝 기대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명단에 포함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재로 기획하고 있으니 제 커뮤니티에 네임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채널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낭중을 도운 87명의 유친들 슬로우 버전 3탄 자 렛츠고! 아름다운 땅에 육득세상에 안방노래방으로 터잡으시고 낭만중령 뜻으로 채널 세우니 대대손손폴륭한 유친도 많아 김민서장 부사랑님 장미꽃향기 박민정 일링티비님 우아한 자갈자갈 폭스미디어 트레일러 냉동맨 구현동화하네요 진각일고양이님 코믹톤의 유툰 마음카드 우성 손정화 강사님 이야기세상TV 오동바래기 이만기의 섹스폰 가소이아나 토론토의 피라이프 하영다육이 BJ, 이재영, 삼척하이스 나만이는 못먹어요 여가남TV 족발 마신네 TV J.H. 캠핑, 박현미씨 임대일리TV 성공이와 도이비 노래 강사의 설립 빠마브라더스 구독기 티독서 아티즈와 수호차냥 엔제일이 트로트 장군 안타님 서상우엔 애해나 캐나다 가수 보랏빛 따르릉 연변장아님 하자카와 이브TV 나민TV님 하늘빛 야생화 깜장개구리 셜렁이와 꾹꾹이 노래사랑 정윤아 생생주부님 뉴욕식탁 요리와 저격수와 습채널 순백곡의 차실장 희망세상명수 황주정우TV 리디아TV님 지금 이순간비씨 티아나 흠집 찐빵미와 잘잘님 덩어리 황금 수다나님 퀴껀님 오람TV님 민용대코 홍카페 슈퍼미니카 권혁용과 조연보 이꼬리수인 김명숙의 스마일 고향광땡여인님 유튜브람보 시식푸드TV님 코코구는 푸드 마음연구소명상 금붕어의 부엌 개가 있는 부엌 조호야 핫퓨님 간절한 혼박쟁이 디제이 공주 권주사는 백길이 강문순의 헬렐레 호청완제님 소음파덜 수련인 엔터테인블레 창단원아 민뚜 스카니아니키 연변장아 아린 끼니와 간식님 요리의 일기님 떡상은 터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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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자 슬로우 버전 봤고요 누가 누가 들어갔는지 자세히 들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아 여기서 바로 디스코 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면 안되는데 실수하면 안되는데 실수하면 안되는데 렛츠 고 아름다운 땅에 유튜브 세상에 안방 노래방으로 터잡으시고 땅만 중령 뜻으로 채운 세우니 세대 순선 홀륭한 주친도 많아 김민사장 고사랑님 장미꽃장디 박민정 일림티비니 후한 자갈자갈 폭주 미디어 트레일러 냉동맨 고향동안의 형 침가길 보양이니 소민툰의 유툰 망카드 우성 손정화 감사님 이야기 대상TV 우동 바래기 이만기의 색조폰 가수이 하나 소름토 해피라이프 다영다육이 DJ 이재영 삼척하이스 사마니는 못먹어요 여가남TV 족발 맛있네TV J.A.H. 캠핑 박현미신 군대일리티비 성공이와 도입이 노래강사의 솔림 마마브라더스 구독비 태도서 파티주와 수호차량 자 아티주와님 약독 지켰습니다 하하하 갑니다 엔제이 트로트 장군 안타님 서상맨 에나 캐나다 가수 소라빛 따르는 염변장아님 타작가와 이부티비 나민TV 하늘비야 생화 깜장개구리 설렁이와 뽁뽁이 노래사랑 정유남 심생주부리 뉴욕식탁 요리왕 저격수와 숙채널 숭대꾸길 차실장 희망세상명수 광주정우TV 리리아TV 리리아TV 지금 이승간비씨 디아노홍집 김빵니와 잘잘님 덩어리왕금 수다남님 퀴껀님 오람TV님 민용대코홍 카페 슈퍼미니카 선효경과 조연보 이꼬리수인 김명숙의 스마일 소양강댁여인님 유튜브람보 신의식소주TV님 콧구부 콧구부 푸들 맘영구 소명사 금붕어의 포옥 개가 있는 포옥 조호야 하튜님 단절한 혼박쟁이 DJ 공주 헌주사는 대끼리 강문순에 헬렐레 호청왕제님 써오빠덜 소빻ʜ 두려웬 시 자 유치인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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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가장 충성 야 근데 이것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너나봐요 아 NG를 아 간지러워 아 NG를 한번도 못내가지고 어떡하지 진짜 오늘은 쿠키 영상이 없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렛츠고 안녕 다음 4편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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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떠나싼 떠린다 번영원가 꾸영구이 꼬리소이 김명축의 세마일 어떻게 대충대충 되는데 아 이게 살짝살짝 헷갈리네요 지금 이 순간이 아 아 쏘리쏘리쏘리쏘리쏘리 아 놓치면 이렇게 돼요 아 아 놓칠수 없어 아 자 다시 다시 갈게요 소양경땜 여행 뿌라모 시식푸드TV 아 아 놓쳤습니다 아 아 놓치면 안돼 아 아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그러나 어쩌라 돌아져버리면 날립게 할 기였어 너는 상대요 검은 고양이네요 대로 대로 귀여운 나의 신부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네요 대로 대로 이랬다 전에 따장난꾸러기 랄라방랑랑랑랑랑랑랑 멋쟁이 비닐에 가사뿐이 걸어가는 무서운 고양이 뒤따라와요 달콤한 꼬임에 쏟아서 간다면 후회를 한다 해도 나는 몰라요 검은 고양이네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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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신부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네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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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멦보니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한글자막 by 한효정